그 외계인 일부를 극장에서 봤습니다. 일단 뭐 흥미롭고 재치있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합산하면 좀 실망스러운 면이 컸고 특히 이게 타짜를 감독한 최동원 감독님이 쓴 대사가 맞나 싶은 그런 지점들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일단 이 영화가 긴 러닝타임과 함께 조금 복잡해 보이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영화의 설정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 이게 또 2부로 유보한 떡밥들이 있어서 2부에 대한 개인적인 예측을 간단히 한 다음 1부의 감상평을 얘기해보겠습니다. 영화의 기본 바탕이 되는 설정은 영화 맨 처음 김태리 배우가 연기한 이안의 보이스오버로 전해집니다. 오래전부터 외계인들은 인간의 몸에 죄수를 가두었고 죄수들이 인간의 몸에서 나와 탈옥하는 경우도 있으며 지금까지 7번의 탈옥이 있었지만 다 잘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맡은 캐릭터가 바로 가드와 썬더죠. 또 죄수들은 여러 시간대에 존재하는데 그 예시가 바로 이안의 어머니 즉 전협인이 연기한 홍언년입니다. 홍언년 몸에서 탈옥한 죄수를 가드가 제압하고 썬더가 이안을 몰래 차로 태워 현대로 갑니다. 끝으로 썬더의 대사 중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존재한다 라는 언급이 있는데 정리하자면 이 영화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ISB의 지구 감옥서를 적당히 결합한 그런 설정을 기본 바탕으로 깔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죠. 이렇듯 영화의 기본 설정 중 외계인 죄수를 하필 인간의 뇌에 가둔다는 것이 조금 의아했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니 2부에선 아마 기억이 키워드가 돼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2부로 미룬 주요 떡밥 예컨대 무릎과 이안의 첫 만남 설계자와의 조우 현감은 그런 무릎을 어떻게 대했으며 부채는 어떻게 쥐어준 것인지 이런 것들이 무르게 잊혀진 기억 속에 있고 풀려야 되는 실마리이기도 하며 또한 1부에서 설계자는 문도석의 몸을 버리려고 한 반면 자장은 노쇄한 몸이더라도 기억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점 등등 풀리지 않은 떡밥들은 다수가 기억과 연관이 되어 있고 따라서 시간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신검이 2부에서 역시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쿠키 영상에서 나온 민게인 역시 범상치 않게 소개되는 것으로 봐서 과거 잊혀진 기억 속에 자리 잡은 인물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까지 들었죠. 기억 외에도 2부에 대한 예측을 좀 더 해보자면 이안이 총을 쏜다는 점에서 고려시대 사람들이 천둥을 부른 여자라고 했겠지만 이 천둥이 썬더라는 이름과 연관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1부를 보면 이 영화에 유독 찌르는 이미지가 많이 쓰이는데요. 예컨대 신검을 찔러 넣거나 촉수로 인간을 찌르거나 또 사소하지만 영화 초반에 무르게 무릎을 찌르거나 등등 이런 풀리지 않은 요소들 역시 2부 끝까지 봐야 어떤 의미였는지 알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그 1부의 이 닫힌 이야기 속에서도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었는데요. 이번 영화는 현대와 고려 두 시간대로 나뉘어져 있고 고려 이야기는 늘어지는 감이 있긴 해도 케이퍼 사극물로서 무난하게 볼만했다고 생각합니다. 삼각산 신선 콤비의 연기가 볼만했고 마비 장면은 실로 배우들이 하드캐리해서 관객을 웃기려고 노력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상이 깊었죠. 문제점은 무르기 요괴한테 한참 깨지고도 겁이 없고 이 현상금을 쥐어야 된다는 당위가 나중에 너무 크게 스누볼이 굴러간다는 건데 그래도 이게 현대 이야기에 비하면 문제가 좀 가볍습니다. 진짜 문제는 현대 이야기에 몰려있죠. 현대 이야기에서 주요 키워드는 인간의 감정인데요. 가드와 썬더는 감정이 없고 감정의 유무가 이안의 그룹 그리고 가드와 썬더 그룹을 구분짓는 기준이라고 영화가 주장은 하는데 좀 근거가 부실한 느낌입니다. 과거 1380년에 썬더가 어린 이안을 데려온 이후부터 감정이 발현된 것처럼 보이고 이어서 지구는 언제 떠나는 거냐는 대사에서 보여지는 가드의 실증도 제가 볼 땐 감정으로 읽혔는데 영화에서 제가 모르는 협의의 의미에서 감정이란 게 따로 있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빌런 외계인이 서울을 침공하고 가드가 한창 깨질 때 인간의 감정이 갑자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애초에 가드가 이안에게 얼른 자, 들어가, 꽉 잡아 등등 뭐 이런 가드가 감정을 느낄 여지보다는 관계의 분절만 보여주는 그런 대사들만 구사를 하면서 앞으로 인간의 감정이 중요하게 작용할 발화점이 없었다고 보는데 그 가드가 쓰러진 순간에 갑자기 인간의 감정에 탐복하는 장면이 좀 되게 크리티컬하게 납득이 가지 않았죠. 근데 그 장면의 대사도 도무지 최동훈 감독님이 썼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이를테면 디지몬 어드벤처 같은 애니메이션에 어울릴 법한 대사가 튀어나옵니다. 이안이 이렇게 말하죠. 그치만 이게 내 감정이야. 아빠에게 돌아가자. 썬더가 대답합니다. 감정? 어, 감정은 놀랍구나. 그리고 나서 가드는 이렇게 말하죠. 왜 승률이 올라가는 거지? 난 소멸하고 있는데? 외계인 죄수들을 관리하는 가드가 또 맨날 데이터를 분석하는 썬더가 갑자기 워딩 그대로 감정을 운운하는 장면은 그 대사 자체로도 좀 끔찍했고 왜 유독 이렇게 감정이 강조가 되는 건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가드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의 감정이 앞서 드래곤볼에 나오는 스카우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의 전투력을 알려주는 그 스카우터 말이죠. 상대의 전투력 측정 없이 무턱대고 싸우다가 깨지게 일수인데요. 경찰 빠져 해놓고는 침입자 외계인한테 깨지는 모습도 외계인 죄수를 관리하는 가드라는 설정을 생각하면 조금 긴빠지는 대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침입자 외계인이 가드보다 더 강한가 싶으면 후에 가서 그 외계인은 가드를 붙잡고는 자폭을 해버리죠. 걔가 가드를 이기는데 왜 자폭을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가드는 썬더에게 자녀 생명을 조금 주입받고는 다시 외계인들의 우주선으로 침입한 다음 무참하게 깨집니다. 아무리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고 한들 이건 좀 프로그래밍이 잘못된 게 아닐까 터미네이터 2에서 T-800은 T-1000이 자기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지형 지물을 이용해 T-1000을 적당히 제한만 하고 도망치는 히트앤런 방식으로 극의 서스펜스를 유발합니다. 그런데 외계인에선 로봇인 가드와 썬더가 이렇게 좀 데이터를 쓰는 부분이 별로 없고 계속 탱커처럼 돌격만 하고 깨지기를 반복하니까 극의 박진감까지 다소 떨어졌죠. 근데 이 가드의 돌격보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이안입니다. 이안은 어린 인간 소녀임에도 장군의 기계가 몸 안에 배인 것인지 뭔지 겁도 없이 외계인 주의를 배회합니다. 종로일 때 건물이 날아가고 사람들이 죽어가며 알 수 없는 하바라는 대기가 포자처럼 퍼지는 마치 코스미코럴을 방불케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저 어린 인간 소녀가 무언가를 하려는 모습은 오히려 관객들에게 큰 기대감을 주지 못하죠. 오히려 우주전쟁의 톰 크루즈 딸처럼 거슬리는 구석이 있기까지 합니다. 최동원 감독님의 영화들이 그간 인물에 집중하면서 그 개성, 특히 맛깔나는 대사로 재미를 살렸다면 이번 영화에선 보다 사건에 집중한 모양새인데 아쉽게도 캐릭터의 구축은 다소 밋밋하게 완성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또한 캐릭터들에게 기시감까지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가드의 로봇 형태는 울트론 시간 여행하는 자동차는 백투더 퓨처가 너무 당연하게도 떠오르게 되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음향인데요. 대사가 잘 안 들립니다. 영화 초반부터 썬더가 홍원연을 두고 죄수가 탈옥한지 268주라고 하는지 268초라고 하는지부터 분명하게 들리지 않죠. 뭐 외계인들은 하바 숨쉬고 살아야 되니까 268초가 맞겠지만 여튼 이어서 나오는 여러 장면에서 액션의 효과음 등과 겹치거나 해서 아니면 대사 자체가 녹음이 잘 안 됐거나 해서 이 대사들이 선명하게 들리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색다른 설정을 앞세운 만큼 음향에 더욱 신경 써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소리가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닌지라 극장의 큰 사운드로 불명확한 대사가 더 크게 처리되는 것은 역효과가 더 심해지기만 했죠. 끝으로 이 킬링타임을 하기엔 킬링을 할 타임 자체가 좀 길었고 또 킬링을 하기에는 아무리 SF영화라도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누락한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2부에서는 1부의 아쉬움을 좀 달랠 수 있기를 바라면서 2부에 אל 2부에서uras